나한테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? 내 방만 좀 봐라! 화가 나! 화가 나! 집에서 싸우려고 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화가 나! 엄마가 엄청 큼질해 하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이 난 없어 할 일 있을 땐 그냥 밀어붙여 내 양옹 옷을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해 걱정 오늘 꼼꼼히 들여다보면 규칙 안하기만 조금은 영웅이 되는 법을 알게 된 자신만 막을 지었냔 그럼 이제 괴물한테 가볼까? 화가 나! 화가 나! 너무나 화가 나! 싸우려고 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화가 나! 화가 나! 좋아! 상대받은 고깃돈이 줄 높이 좋을 텐데 환난 내 다른 방법 찾아야 해 지금처럼 만나면 승리 문제 없어 고깃덩어리를 담근 방 속에 켜야지 화가 나! 화가 나! 너무나 화가 나! 화가 나! 너무나 화가 나! 너무나 화가 나! 화가 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